국영수품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화의 남현승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들 2학기까지 계속 갈 줄 알았죠? 사실 근데 온라인 계약을 실시하였고 이제 학교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밖에 나가진 않지만 학교를 가듯이 수업을 듣고 온라인 개강을 통해서 학교 진도를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도 시험 기간을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교과서별로 정리를 해주는 내용이니까 각자 트위트로 내신 대비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각과별로 정리되는 자료들, 얘기해주는 우리 데이터들 또는 시험 대비를 위해서 축적해야 될 여러 가지 진도들과 해석 점검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뭔가 해석을 해야 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 다 짚어주겠지만 내신 대비를 할 때 우리 교과서를 보는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중요한 부분, 그리고 시험에서 나눌 수 있는 포인트 부분 이런 것들 위주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도를 나가기 위한 진도가 아니라 실제 시험을 칠 때 활용 가능한 문제를 풀 때 실제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지식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준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시험에서 어떤 포인트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교육과정 상으로 비춰보았을 때나 여러 이유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감안해가지고 하나씩 좀 해볼게요. 보면은 같이 필기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Stay my teacher. 오늘 내 선생님은 좋죠? 내 선생님은 announce도 뭐 했다? 말을 해줬다? 알려줬다? 그 다음에 that이 나왔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 that이라는 것 접속사 안은 앞에 명사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 보라고 했었고 앞에 명사는 오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무슨 접속사다? 명사절 접속사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글씨를 좀 더 깔끔하게 쓸 수도 있지만 실제 이게 컴퓨터랑 연결되어서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필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글씨 차가 조금 서툴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내가 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인식을 하는 것이 조금 투박하게 되어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명사절 접속사 되시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 나오겠죠?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뭐를 얘기했냐면 클래스 프레젠트 일렉션에서 교실에서의 프레젠트는 당연히 우리 지금 실장 또는 반장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 학급의 실장 선거가 맞죠? 실장 선거가 is coming up에서 비동사 플러스 ing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진행형이라고 하죠.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이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never did I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는 일단 첫 번째 이 never 때문에 그렇습니다. never 때문에 never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어구라고 하는데요. 부정어구 부정어구라고 하는데 이 부정어가 나올 때는 원래 문장의 주어는 예입니다. I 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consider이죠. 맞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써줘야 돼요? 원래는 I did not consider 이런 식으로 써주든지 또는 I never consider 이렇게 써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부정어구 never이 나온 것 때문에 이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버려요.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뭐 때문에? 선생님 이거 지우고 다시 쓸게요. 뭐냐면 이 부분에 조금 뭔가 적을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뭐냐면 그러면 우리 부정어구가 나왔을 때 맞죠? 부정어구가 나왔을 때 뭐를 하는 경우다?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도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하고 그래서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서 뭐를 써준다? 도치가 된다는 것은 어순이 어떻게 바뀐다? 의문문 어순으로 바뀌는 겁니다. 의문문 어순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진다?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면서 이 did 의미가 없지만 의문문 어순을 만들어주기 위한 did가 튀어나오게 되죠.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문장처럼 해석을 해줍니다. 나는 절대로 once 한때 consider 고려하지 않았었다. 빙 해서 consider 다음에 여기 목적어 자리에 ing가 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이 being은 목적어죠. 맞죠? 그래서 동명사죠. 어떻게 해야 돼요? 되는 것이죠. 해석도 그래서 나는 고려하지 않았었다. 절대 되는 것을 실장이 이전에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체크합시다. 하지만 this year or hey 나는 시작했다. 뭐를 생각하는 것을 about it. 여기서 is은 뭡니까? 당연히 이 위에 나왔던 이거죠. 합급 실장이 되는 것. 생각하지 않았었다. 목적어 ing 왔던 거 동명사인 거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알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면 because 왜냐하면 나는 원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to help 여기서 돕기 위해서 내가 극복하도록 나의 shyness 부끄러움을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가 뭔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인가봐요. 원래 스타일이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은 얘를 체크해야 되겠죠. help me overcome 체크해놓고 help는 우리가 몇 형식 동사라고 했냐면 5형식 우리 준사역 동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5형식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준사역 동사는 5형식이라서 당연히 목적어 me 그 다음에 목적격 for overcome이 왔는데 준사역 동사에는 목적격 for 자리에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 또는 뭐도 된다고 했었냐면 투부정사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 overcome 말고 to overcome도 문제는 없다. 맞죠? 하지만 그래서 따라서 I put my name에서 조금만 올릴게요. 보면은 따라서 나는 뭐 했다? 놓았다. 그거를 내 이름을 맞죠? 내 이름을 on the list 그 리스트에 to run for 뭐 하기 위해서? 출마하기 위해서 학급실장에 라고 되겠죠? 맞죠? some of the other candidates 해서 몇몇은 다른 후보자들 중의 여기서 체크해야 할 것은 are 체크해 놓으세요. 이지를 쓰지 않았다는 점 체크해 놓읍시다. 항상 some of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가 단수일 수도 있고요. 복수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candidate 여기 부분이 아니라 candidate 가 있죠? 맞죠? 그래서 잠깐만요. candidate 자 여기에 s가 붙었단 말이지 이거 뭘 뜻하는 거야? 복수죠. 맞죠? 그거에 맞춰서 맞춰준다? R을 써줬다. 즉 some of the 어떤 복수 또는 단수 명사가 오냐에 따라서 수의 일치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 알겠지? 다음 보면 이 몇몇은 다른 후보자들 중에서 are experience 해서 숙련되었다. 그리고 유명했다. 그래서 these probably 해서 이것은 아마도 won't be easy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뭐가 쉽지 않았겠어요. 뭔가 학교실장으로서 당선되는 것 이정도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I wonder 나는 궁금했습니다. 다음에 how 가 나왔네요. 맞죠? how 체크하시고 앞에 명사 없죠? 즉 얘는 명사절 접속사에서 뭐예요? 간접 의문문이죠. 맞죠? 명사절 접속사인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궁금했다.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는지 를 그 선거에서 그래서 나는 what the ask 요청했습니다. 나의 나이가 많은 누구한테 누나에게 또는 언니에게 for help 도움을 그래서 when she was in high school 여기서 she는 누굽니까? 당연히 나의 older sister 맞죠? 그래서 그녀가 있었을 때 고등학교에 그녀는 여기서 체크합시다. was elected 체크해 놓고 비동사 플러스 pp 이런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동퇴 수동퇴라고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선거 당선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녀가 선출되었을 때 미안 그녀는 선출되었다 합급의 실장으로 a couple of times 하면 여러 번 내주시죠. 그래서 그녀는 stressed 뭐 했다 강조를 했다 라고 해서 주어 너무 사져봤죠? 조금만 돌리키며 주어 동사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누굽니까? 아직 누나입니다. sister 강조했다. 그 다음에 that이 나왔는데 that 앞에 명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사절 접속사 라고 했죠. 그래서 질문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항상 이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뭐랑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까? what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무조건 나오죠. 잘 나오는 유형이고 이렇게 나오는 유형에서 우리가 차별점을 둬야 되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that은 명사절 접속사로서 뭐가 뭐뭐하는 것 그리고 what도 마찬가지 똑같은 뜻으로 해석을 해줘요. 단 뭐가 다르다? 문법적으로 뒤에 오는 문장 형태가 다르다고 했었어요. what은 뒤에 어떤 문장이 온다고 했었냐면 불완전하다고 했어요. 불완전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딱딱 되는 게 아니라고 했고 what뒤에는 무조건 불완전 그러면 that뒤에는 뭐가 나오는데 했냐면 완전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있을 게 다 갖춰진 완전한 문장이 됐기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 문장에 앞에 명사가 없다. 그럼 뒤에 뭐가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고 that이 들어가야 되냐 what이 들어가야 되냐 판단해야 됩니다. 알겠죠? I should focus 해서 나는 뭐야 한다는 것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내 연설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체크를 꼭 해놓읍시다. 이 문장 이네요. 맞죠? But I trusted her 는 뒤에 거라서 굳이 체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little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정 어구 라고 해요.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never 가 똑같고 이번 일과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문법 포인트가 이겁니다. 무슨 거냐면 부정 어구 가 나왔을 때 뭐를 하는 경우 문장의 어순 을 의문문 어순 으로 해서 주어동사 위치를 바꿔버리는 도치 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치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발생했다? 주어 인 아이 그 다음에 노 동사 인데 이거의 어순을 바꿔서 의문문 어순으로 해서 뭐가 들어갔어요? 아 디드가 들어갔죠? 왔죠? 의문문 으로 어순을 맞춰주다 보니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주어 동사 원래 어순대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단 부정 의미를 넣어서 나는 몰랐다 입니다. 알겠죠? 나는 몰랐다 그 다음에 대신 나왔는데 대답 명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봤을 때 노 동사니까 없죠? 그래서 얘는 무슨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맞죠? 그래서 나는 몰랐었다 뭐를 그녀 당연히 그녀는 시스터입니다. 지금 이 올들 시스터를 꾸며지는 게 그녀 맞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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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다 올들 시스터 예요. 내 언니 또는 누나 시스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뭐를 at giving speeches 연설을 하는 것 하지만 나는 그 시스터가 연설을 잘하는지 모르는데 하지만 나는 믿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아 그 시스터는 맞죠? 시스터는 뭐였다? gave me 줬다 나에게 some useful tip gave 몇 형식 4 형식 동사 문법 다 알겠습니다. 사형식 동사 그래서 간접 목적어 사람 목적어 me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즉 사람 사물 목적어 some useful tips 해서 me some useful tips 이렇게 나오는 거 체크해 드십시오. 알겠죠? 너무 알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tip 1 해서 하나씩 연설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보면은 컨센트레이트 해서 우리 뭐가 나오냐면 바로 문장 맨 앞에 동사가 나오죠. 맞죠? 집중을 해라 너의 클래스메이트 니 인에서 학급 친구의 필요해 너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 여기 문장 컨센트레이트에 당연히 뭐가 왔기 때문에 아 맨장 문장 맨 앞에 동사 원형이 왔기 때문에 명령문이죠. 그 다음에 choose 도 마찬가지로 명령문인 것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골라라 두 개 또는 세 개의 메인 문제들을 그리고 뭐해라 offer 얘도 마찬가지 명으로만 쓰겠습니다. 뒤에 쭉쭉 제공을 해라 합리적인 방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요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아 요거 명령문들 나오는 첫 번째 팁이죠. 두 번째 계속 명령문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볼게요. 보면은 keep your message clear 해서 보면은 유지해라 너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뭐해라 사용을 해라 short sentences 짧은 문장들을 그리고 문구들을 such as 예를 들어서 as your class president에서 너의 학급 실장으로서 뭐 이런 것들 맞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keep 이나 또는 use나 이런 것들을 명령으로 또 쓰고 있죠. 다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설 잘 하려면 뭐해라 tip 3에서 보면 사용해라 뭐를 pauses 잠깐 멈추는 것을 자 이것은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약간 주의를 집중을 시키는 거죠. 특히 pause 뭐해라 자 이거 동사 명령분 입니다. 알겠죠? 뭐하라는 것을 아 멈춰라 before introducing 해서 before 다음에 ing 나왔죠.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왔는데 비동사가 없고요. 전치사가 앞에 있다면 얘는 필이 뭐라고 하냐면 동명사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efore introducing 해서 아 소개하기 전에 맞죠? 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너의 가장 중요한 요점들을 뭐하기 전에? 소개하기 전에 뭐해라. 멈춰라 안가죠. 말하기 전에. brief stop 해서 여기서 brief stop가 주어일 것이고 help가 동사겠죠? 근데 우리 아까 help가 몇 형식 동사라고 했냐면 오형식 준사역 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형식 준사역 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했다. 항상 목적어가 나온다고 했고 그 뒤에 목적어 follow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맞죠? 이런 것들 꼭 알아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stop 멈춰주는 것들은 도와줄 것이다. 너의 학급 친구들이 follow 따라가도록 너를 더욱 더 가깝게 되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꼭 알아놓으시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help 준사역 동사가 두 개씩 쓰이고 있는 것은 조금 눈여겨 봐 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 볼게요. tip 4 계속 볼게요. practice. 당연히 명령문이죠. 더 이상 체크하기 밑 좀만 치겠습니다. 자 뭐해라. practice 연습을 해라. 뭐를 using 사용하는 것을 효과적인 body language and eye contact 해서 사용하는 것을 효과적인 body language와 그리고 눈을 맞춰주는 것을. 자 여기서 using도 당연히 마찬가지 동명사라고 볼 수 있겠죠. 동명사 ing. 그 다음에 using 나와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맨 앞에 ing가 나왔는데 문장 맨 앞에 ing가 나오면 필이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뒤에 동사가 있냐 없냐 꼭 보라고 했죠. 뒤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저기 뒤에 using appropriate body language really strengthen 해서 strengthen 이라고 하는 게 동사로 나왔죠. 맞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어로써 동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body language를 그것은 strengthen, 뭐한다? 강화를 합니다. 너의 메세지를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 동명사 파악합시다. 그래서 또한 maintaining eye contact 마찬가지입니다. maintaining ing가 나오고 있어요. maintain이 유지하다인데 자 그게 ing가 붙었으면 뒤에 뭐가 나오는지 동사가 나오는지 봐야 되죠. 맞죠? 뒤에 쭉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enable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것은 이 되죠. 유지하는 것은 eye contact, 뭐를? 눈을 맞춰주는 것을 학생들과 그것은 enables, 뭐한다? 가능하게 해준다. 누가? 그 애들이, 맞죠? 목적어죠? 그 다음에 to feel, 느끼도록 해서 이렇게 목적보호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enable라고 해서 enable 같이 뭔가 하게 하고 가능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과 비슷한 뜻의 동사는 항상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보호가 나오는 오형식을 자주 취하는데 이 목적보호 자리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투부 정사가 나옵니다. 투부 정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좋습니다. enable 같은 동사는 이런 특수성을 좀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이 to feel, 느끼도록. 근데 그 다음에 주어동사가 다시 나온다는 것은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접속사 뭐가 생략이 있다? 대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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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있겠네요. 맞죠? 뭐라고? 네가 느끼도록 뭐를 you are trustworthy 네가 믿을만 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 점검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중요한 부분이 조금 나왔네요. 체크해야 될 것 첫 번째는 using, maintaining 이렇게 동명사가 자주 쓰이는 것 꼭 알아놓으시고 분사 아닙니다. 동명사도 쓰이는 거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enable them to feel 해서 이렇게 enable 과 them to feel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한다고? 아 이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죠? 다른 거 안 돼요. 투부정사를 써주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거는 꼭 좀 알아놓으시고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알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tip1 해서 아까 봤던 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I fell like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러면 나는 failed 뭐 했다 느꼈습니다. like 돼 있는데 이것 좀 체크해 놓읍시다. like 왜 그러냐면 우리 첫 번째는 like라는 것이 뭐뭐처럼이죠. 뭐뭐처럼인데 우리 누구누구처럼 하고 난 뒤에 보통 뒤에 명사가 오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주어 I가 나오고 맞죠? 주어 I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동사 head가 나오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나는 느꼈다 마치 뭐처럼 아 내가 뭐 했던 것처럼 가졌던 것처럼 butterflies 나비를 내 위장 속에 그러니까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권에서는 다음 볼게요. while other candidate 에서 다른 뭐가 후보자들이 뭐 하는 동안에 worddelivering 체크해 놓으시고 당연히 동명사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진행형이죠. 맞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렇게 현재 진행형 나오고 난 다음에 나는 그녀가 다른 그녀는 아니고 다른 후보자들이 뭐 하는 동안에 전달하는 동안에 그들의 speech 연설을 나는 뭐 했다? could not pay attention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맞지? 여기서 them은 그것들이고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뭘 말하는 겁니까? 이 their speeches를 말하는 것이죠. 맞죠? when it was my turn 그것이 나의 차례일 때 I took a deep breath 나는 마셨어요 깊은 숨을 그리고 자 여기서 주어가 I 그 다음에 동사가 took인데 좀 볼 것은 이 took이 동사로서 첫 번째입니다. 맞죠? 근데 그 다음에 and를 기점으로 해서 뭐가 나온다? 동사 두 번째가 나온다는 것 알아 놓으시죠. 맞죠? 그래서 내가 dream 하셨다 그리고 뭐 했다? 시작을 했다 그래서 둘 다 과거 시절입니다. 맞죠? 그 다음 볼게요 어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나의 fellow classmate 에서 내 동료 뭐 그부라고 하면 너무 올드하고 친구들이죠 학급 친구들은 My name is Eugene Fock 에서 내 동료 친구들아 내 이름은 유진 팍이야 그 다음에 I would like to be your sophomore class Pleasure 는 돼 있는데 뭐 2학년이죠? 나는 뭐하고 싶다? 되고 싶다 자 여기서 would like to 자 이거 체크해 놓으시죠 나는 좋아할 것이야 되는 것이 너의 2학년 실장이 그 다음 As some of you may know 에서 몇몇이 너의 알고 있을지도 모르듯이 I don't have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떤 student council experience 이게 하나의 명사입니다 어떤 학생 council 회 학생회 경험을 Like most of the other candidates 대부분의 다른 후보자들처럼 그렇게 갖고 있진 않지만 하지만 체크해 놓으시고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뭐를 자 여기서 좀 볼게요 I가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동사 believe가 나왔는데 다시 뭐가 나와요? 다시 I 주어가 나오고 다시 would make해서 동사가 나온다는 것은 뭔 소리야? 여기 believe와 I 사이에 뭐가 있다?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접속사 생략 알아놓으십시오 알겠죠?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는 거 나는 믿었습니다 뭐를 내가 만들 것이라고 최고의 president 아 학생회 실장을 너는 학생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학급 실장을 왜냐하면 내가 명확하게 understand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의 필요를 그러니까 나 나 유진팍인데 나 2학년 실장 되고 싶어 너도 알다시피 나 학생회로서 경험 없어 다른 애들보다 하지만 나는 최고의 실장이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네들이 뭐가 필요라는지 난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학급 president 그 실장은 어쩌? 학급 실장은 should not only 이것 좀 볼게요 뭘 체크해야 되냐 not only 체크해 두시고 but also 체크해 놓으시고 이런 경우는 우리 뭐라고 한다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죠 a일 뿐만 아니라 b다 라는 뜻을 가질 때 이렇게 씁니다 보면은 학급의 실장은 동사는 당연히 뭡니까 비동사까지죠 되어야만 합니다 뭐를 your representative 너의 대표가 맞죠 이거 동사 비동사는 이 형식인가 아시죠 그래서 뒤에 보호가 나옵니다 실장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너의 대표가 또는 뭐가 되어야 된다 너의 친구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너의 친구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 알아 놓으시고 중요한 부분보다는 앞에 보다는 많이 없습니다 문법적으로는 해석적으로 막히지 않고 슬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여기 다음 my goal is 계속 보겠습니다 내 목표는 요거 많이 봤던 구문이에요 주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오는 거 아 B동사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경우 접속사 됐이 나오는 경우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습니까 누구는 뒤에 주어가 뭐 뭐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고 구문독회 때 수도 없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내 목표는 뭐다 여기서 as는 이 대절에 주어동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쏙 들어간 경우죠 사실 대절의 주어는 I 고 동사는 will make 입니다 그래서 내 목표는 너의 학급 실장으로서 뭐 한다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 make sure 확실하게 하다는 뜻이죠 내가 확실하게 할 거라는 것이다 내 목표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다시 Every student has a voice에서 주어동사 목적어 문장이 나오고 있다 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주어동사가 이렇게 연속해서 두 개 나온다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 라는 의미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접속사 뭐 대? 생략 맞죠?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내가 확실하게 할 거라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가지는 것을 목소리를 자 그러니까 뭐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내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종종 important decision 뭐는 중요한 결정들은 주어져 봤죠? 중요한 결정들은 근데 그 다음에 regarding 어쩌저쩌 돼 있는데 자 이것은 동사가 아닙니다 regarding은 우리 뭐뭐에 관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로써 마치 about과 같고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issue 어떤 뭐 문제들이나 또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뭔가 issue에 관해서 라는 뜻을 가집니다 학생들의 issue에 관해서 뭐처럼 like her 자 이것도 전치사죠 계속할게요 묶음을 주는 묶음이죠 like field trip 이거는 뭐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말하죠 그리고 학교 체육대회와 같은 맞지? 자 이런 학생들의 issue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은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앞에 heads고요 그 다음에 뒤에 r입니다 맞죠? 이 두 개를 체크하는 이유는 뭐냐면 둘 다 동사입니다 문장에서 근데 뭐가 문제냐면 주어가 각각 앞에 거는 every student 뒤에는 important decisions 에요 첫 번째는 every가 붙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됐냐 단수 취급을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very가 붙으면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have 가 아니라 heads 를 쓴다는 점 쌤이 현관팬으로 체크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을 알아주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heads 를 쓴다는 거 체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mportant decisions 라고 하는 주어가 뒤에 있는 all 이라는 동사랑 거리가 꽤 멀죠 그래서 수의 일치를 여기다 해야 되는 것을 혹시나 놓칠까 봐 선생님이 짚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도 쓰이냐면 이 동사는 r만이 아니라 r made 라고 해서 수동태 동사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들은 학생들의 이슈에 관한 뭐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이나 학교 체육대회와 같은 그런 결정들은 만들어진다 맞죠? 수동태인거 체크해 주십시오 만들어진다 by a just a few students 단지 몇 명의 학생들에 의해서 조금의 학생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음 이렇게 class president 뭐로써? 학급 실장으로써 나는 뭐 할 것이다? 들을 것이다 모든 학생들의 뭐를? 목소리를 뭐 하면서 뭐 하면서 including 포함을 하면서 those 어떤 것들을 부끄러운 학생들에 되어 있죠 여기서 체크할 것은 those 입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이 those 는 그것들인데 이 그것들 이라는 것은 앞에 뭐가 나왔고 그걸 가리킬 때 씁니다 그러면 those는 복수라서 얘는 뭘 가리킬까를 생각해 봤는데 당연히 학생들의 목소리 중에서 뭐예요? 특히 목소리를 가리킵니다 맞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선생님 이게 복수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 voices 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맞죠? 목소리들을 누구의 부끄러운 학생들 이렇게 되겠죠 맞죠? 다음 볼게요 어 계속 보겠습니다 one method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거예요 어떤 부끄러워하는 어떻게 한 가지 방법은 is 뭐죠? 한 가지 방법은 is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 by using 이 나와서 전치사 묶음이 나왔어요 짜증나죠? 해석할 때 이거 마찬가지로 했었던 거예요 뭐냐면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다 또는 뭐 의해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었죠 하나의 방법은 뭐하는 것에 의해서다 by using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이다 맞죠? 뭐를 various ways 다양한 방식들을 to collect 모으는 의견들을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학생들의 부끄러워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니까 내가 그걸 다 들어주겠다 내가 그걸 바탕으로 하겠다 어떻게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어떤 방법? 모으는 의견들 맞지? 자 어떻게 모을까 애들의 의견을 서치해 예를 들어서 노트 뭐 쪽지나 SNS 메시지 등걸 같은 걸 통해서 아무래도 그런 걸로 보내면 보내기도 쉽고 받아들일 때도 또는 보낼 때도 부담이 덜하겠죠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또한 also one of my main goals 나의 하나는 나의 주요한 목표들 중에서 돼있죠 as your class president 자 이거 다 one이라고 하는 주어를 꾸며지는 부차적인 요소들이에요 알겠죠? 내 주요한 목표들 중에서 뭐로써 학급의 회장으로써 그 중 하나는 뭐다 will be 될 것이다가 아니라 뒤에 투부 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 시다 라고 해석을 해 줘야 되죠 뭐 하는 것이다 만드는 것일 것이다 자 hobby day 자 이것은 지가 뭔가 만들고 싶은 거죠 뭐 취미날 이라는 것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네요 보자 we need to have more fun 우리는 뭐 해야만 한다 가져야만 합니다 더 많은 재미를 학교에서 so 그래서 i plan 나는 계획을 합니다 on making 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합의 침이 나를 우리가 모두 have 뭐하고 했을 때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을 때 기회들을 맞죠? 기회들을 all 쓰려고 했던 건데 다시 기회들을 to do 하는 또는 즐기는 맞죠? 이거 투부 정사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알아두세요 그래서 나는 만드는 것을 계획했죠 뭔가 우리가 모두 뭐하고 있는 가지고 있을 때 기회를 하고 또는 즐기는 서로 서로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들을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취미 활동을 서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각자 해보는 시간에 가지는 거겠죠 뒤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experiencing 자 문장면 앞에 ing가 왔다는 것은 뒤에 동사가 있는지를 보라고 했었습니다 뒤에 동사를 보니까 얘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가 나오는 거 몇 번 앞에서 했던 거지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하는 것은 one another's hobby 서로 서로의 취미들을 그것은 allow 해줄 것이다 허용 해줄 것이다 우리가 to get get to know 가 하나의 묶음인데 get 여기서 get 은 되다예요 허용해 줄 것이다 우리가 되도록 알게 서로 서로를 더욱 깊게 이렇게 쓰게 되겠죠 맞죠? 자 여기서 알아둘 것은 allow 라고 하는 것은 아까 enable 기억납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o 형식에 쓰이는 enable 마찬가지로 allow o 형식에서 쓰입니다 물론 준사역동사나 사역동사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o 형식으로 쓰이는 동사이며 그래서 us가 뭡니까? 목적어고요 to get 이 뭐냐면 목적격 보호예요 근데 생각 잘 해야 돼 아까 enable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고 했었냐면 동사원형 이런 게 아니라 투부정사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allow도 목적어스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무조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알아놓으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좀 깔끔하게 적어 줄게요 뭐냐면 아 여기 보면 allow 아까 얘기했던 enable 맞죠? 이런 것들 요거는 등등등 몇 형식으로 쓰였냐면 오 형식으로 오 형식으로 쓰였는데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둘 것은 뭘 유념해 둬야 되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항상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투부정사만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를 꼭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요거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알겠죠? 체크 꼭 해놓으세요 다음 볼게요 아직 다시 처음부터 갑시다 천천히 해봅시다 Experiencing 경험하는 것은 서로 서로의 취미를 그것은 Will alone 허용할 것이다 우리가 To get 되도록 To know 알게 서로 서로를 더욱 깊이 일어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취미를 알면 서로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I hope 나는 뭐한다 희망합니다 In distant future 먼 미래에 그랬죠 We will say 뭐 할 것을 우리가 말할 것을 뭐라고 저기요 Remember our sophomore year 해서 기억하니 우리의 2학년을 That was very fun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라고 이래 말이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맞죠? 여기 부분 상당히 중요한 거 진짜 많이 나왔죠 글 전체 마무리할 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넘겨 갈게요 그 다음에 보면 Finally 보겠습니다 마침내 만약에 elected 자 이거 체크 좀 할게요 사실 여기는 원래 주호동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만약에 원래 문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if 다음에 I am elect I was i was elected your class president 이렇게 갔었겠죠 맞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뭐가 되었다? 이 i 랑 was 생략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랑 비동사를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럼 생각을 해 봅시다 선출을 하는 게 아니라 선출을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 수동의 의미 가짐 이건 꼭 알아놓으십시오 만약에 당선이 또는 선출이 된다면 너의 뭐로써? 아 회장으로써 실장으로써 그러면 I will highly consider 나는 뭐 할 것이다? 매우 고려할 것이다 뭐를? 너의 걱정거리들을 그리고 나는 될 것이다 powerful voice 힘있는 목소리가 왜냐하면 I am just the same as you 자 봐봐요 이거 해석은 사실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just the same 같기 때문이다 누구랑? 너랑 이렇게 되는 것 같죠 나도 너랑 똑같기 때문에 힘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음에 계속 보면 you can come to me 너는 올 수 있다 나에게 for anything 어떤 것을 어떤 것에 대해서 맞죠? 여기서 보면 웃긴 것은 주어동사가 이미 나왔어요 뭐냐면 여기서 문장에 u가 주어죠 맞죠? 그 다음에 can이 동사고 맞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문장 다 끝났는데 다시 뭐가 나오냐면 다시 u라고 해서 주어가 나온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need라고 해서 동사가 다시 나와요 무슨 말이냐 주동주동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잖아 무슨 소리 접속사가 생략이죠 맞죠? 어디에 여기에 생략이 됐겠네 맞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것이 뭐냐면 you ever need 네가 필요로 하고 있는 여기까지가 접속사 됐네요 맞죠? 여기까지가 체크해 줍시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고 나는 will be 항상 be willing to 이번에는 체크해 놓읍시다 be willing to가 뜻이 뭔지는 하도 많이 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싶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꺼이 뭐 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꺼이 뭐 할 것이다 들을 것이다 listen 그리고 뭐 할 것이다 이거 연결되어 있네요 체크해 주세요 들을 것이다 그리고 뭐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자 나는 hope 뭐 한다 희망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접속사 생략됐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경우에요 주어동사가 두 개씩 막 나오죠 뭐 한다 나는 희망한다 you make 네가 만들 것을 올바른 선택 맞죠 그리고 vote me for me 투표해 줘라 나한테 유진 고맙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맞죠 지금까지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마치 내가 어 학급실장에 나간 사람의 지금 상황을 가정해서 글을 쓰고 있는 내용인거는 알고 계시겠죠 맞죠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수동태라는 것들 틈틈이 쓰이는 거 꼭 좀 체크 잘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려갈게요 밑에 after election 뭐 후회? 선거 후회죠 선출 후회고 even though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비록 누가 뭐 뭐 할지라도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didn't win 이기지 않을지라도 이기지 않았을지라도 그 선거에 나는 배웠다 많은 것들을 about preparing 자 전치사 플러스 about 전치사 나왔는데 뭐가 나왔다 아 preparing 동명사 ing 맞죠 많이 했던 겁니다 나는 배웠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근데 웃긴 것은 여기서 동명사 나왔고 end가 나와서 이 preparing과 Delivering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얘도 동명사 겠죠 맞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선거 연설을 내가 이런걸 하면서 배웠다는 거지 어 가장 중요하게는 나는 느꼈어요 더욱더 confident 자신감 있게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feel 동사죠 그 다음에 and feel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느꼈다 자랑스러움을 낼 수 그리고 I look forward to 자 이거 체크해 두십시오 look forward to 가 기대하다 고대하다 고대하다가 기대하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라는 뜻이죠 나는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기회를 다음 선거에 이렇게 되죠 이런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점 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모든 괄을 다 살펴봤고요 1과에서 전체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중요 포인트 한 번만 짚어봅시다 맨 앞에 페이지로 돌아가주세요 맨 앞에 페이지로 제일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가 주시면 이 부분 선생님이 수업을 했었죠 특히 이 부분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다른 것 다 몰라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기 선생님은 깔끔하게 보여주려고 다 지우고 갈게 어디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 부분 진짜 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모순부분 선생님 이 위에다가 적지 말고 니들은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밑에 공간에다가 좀 필기를 꼭 좀 해 놓으세요 뭐냐면 부정호구가 나올 때 알았죠 부정호구가 나올 때 주어동사의 위치를 어떻게 하는거 바꾸는 도치를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냐면 서술형 문제 유의하세요 알겠죠 서술형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면은 위에 c 문제를 하나 써줄게요 어 다음 어떻게 써준다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다음 단어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시오 배열하라 뭐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어떤식으로 나오겠어요 예를 들면 방식을 어 어 프라지담트 비포 네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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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아 아 이렇게 되겠지 맞지 이렇게 해서 맞춰봐 이래 되는거지 이런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관식 풀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뭐라고 했었죠 물론 문제풀이 하면서 얘기할 거지만 주호동사를 먼저 항상 선정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당연히 당연히 주호가 맨 앞이니까 요거를 어떻게 배열해 i 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배열을 한다고 그럼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이 디드가 이상해 알겠죠 이게 나올 자리가 없는거야 그래서 이런식으로 되는 경우 물론 여기 never이 빠졌네요 뭐 빠져 아 있네 있고 디드가 역할이 진짜 이상해지거든 그래서 이런것들 생각해봤을 때 뭐지 뭐지 하다가 머리 터져서 아무렇게나 막 쓰는거야 그러면 안됩니다 알겠죠 요거 꼭 체크해 놓으시고 틈틈이 당연히 여기에 접속사 나오는거 접속사 나오는거 체크하셔야겠죠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뭐냐면 여기 밑에 나왔던 little 해서 요 부분 있죠 little did i know that she was 일직선으로 써지지가 않아서 요 부분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부정하고 나왔을 때 뭐 되는 경우에 썼어요 전부다 아 도치되는 경우 부정하고 요거 수도 없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꼭 체크해 놓으시고 거의 외울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 부분은 다음 부분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여기서는 뭐가 많이 나왔냐면 특히 요거 명령문들 자주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준사역동사가 나오는 점 중요합니다 맞죠 너무 오바해서 크게 적긴 했는데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문장 맨 앞에 ing 동명사가 나오는 부분들 몇 개 있었었죠 맞죠 그래서 요런 것들 중요합니다 ing 동명사 그 다음에 enabls 와 같은 요런 것들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거 왜 중요하다고 했었죠 5형식 동사라서 어떤 경우였냐면 간단하게 밑에 쌤이 조금 적어 주자면 뭐냐면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어요 enable 도 있고요 아까 뒤에 나올 allow 도 있고요 false 도 있고요 ask 도 있어요 맞죠 등등등 뭔가 요청 요구 허락 허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사들이 어떤 경우에 오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라서 항상 뒤에 뭐가 나오냐면 목적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도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항상 뭘 쓰냐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꼭 투부 정사만 써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투부 정사만 써야 되게 뭐가 항상 다른 구문이 나옵니다 알겠죠 요런 것들이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요런 것들 꼭 알아놓으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시간이 무조건 나올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요 부분은 다음 장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유독 집자면 어떤 부분을 얘기했었냐면 이런 어떤 하고 적속사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거는 뭘 주의해라 서술형 유의하십시오 알겠죠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서는 크게 중요한 건 많이 없었고 해석에서의 중점적인 표현도 찍으시고요 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experiencing 해서 뭐가 나옵니까 아 allow 가 나오자 왔죠 이거 방금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이고 당연히 experiencing도 문장매낙고 동명자가 주어로 나오는 부분인 거 꼭 알아놓으시고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그 다음에 요 앞에 부분에 elected 요거는 조금 눈여겨봐주세요 왜냐면 소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선거를 한다면 선출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주어랑 동사 iWords가 생략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과거 분사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 선출이 된다면 이라고 해석을 수동의 의미처럼 해줘야 합니다 알겠죠 이거 꼭 알아놓으시고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것들에서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없죠 맞죠 이렇게 마무리 되는 거 알아 놓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했던 건 뭐였습니까 아 부정어구 나오는 거 도치 아 또 말로 해야지 뭐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적어줄게 알겠어요 적어줄게 중요 포인트 맞죠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중요 포인트 첫 번째 중요한 거 뭐 부정어구의 고치 부정어구 이 본문에서 나온 거 뭐였습니까 never 또는 little 나왔었죠 이거 말고 추가로 더 적어줄게 no 도 있어요 또는 nothing 도 있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nobody 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nobody no one 까지 말할게요 nobody 정도 까지만 요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 나오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쌤이 얘기해 줬지만 문장에 어손을 의문문처럼 바꿔준다 맞죠 의문문처럼 바꿔주기 때문에 뭐든 다 주어 동사 위치 변경됩니다 바뀌죠 맞죠 알아두시고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문장 맨 앞 동명사 나오는 거 맞죠 ing 나오는 거 요거 알아놓으시고 그다음 자 요거 문장 맨 앞에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 맞지 문장 맨 앞에 동명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 뒤에 뭐가 있다 동사가 있다는 의미를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세 번째 그다음 뭐였었냐면 뭐 접속사는 안 쓸게요 그거 말고 O형식 동사가 있었어요 O형식 동사 예를 들면 allow 그 다음에 뭐 있었죠 뭐 force도 가능하다고 했었었고 ask도 가능하다고 했었었고 이거 말고 저기 앞에서 하나 더 나온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help 준사약 동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help 준사약 동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O형식으로 동사 목적어 목적어 보호 나오는 거 있었어요 저기 앞에 allow 앞에 저기 enable 맞죠 여기 있었죠 enable 다시 돌아와서 enable이 나오는 이 부분 여기 여기 enable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고 맞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 뭐가 나온다고 했었어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했었어 목적격 보호 나오는데 자 이 목적격 보호는 항상 동사 뭐가 나온다 to 부정사만 나와야 된다 맞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O형식 동사인데 O형식 동사기 는 O형식 준사역 동사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help 그 다음에 get 또 있습니다 뒤에 당연히 O형식이니까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격 보호 나오는데요 얘는 항상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요 to 부정사도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꼭 알아놓으시고 요 정도입니다 알겠죠 요 정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짚은 겁니다 요 정도 특히 이 중에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정어구의 도치 부분이었죠 맞죠 그래서 이 부정어구의 도치는 100번 강불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복병이 될 수 있는 O형식 동사 얘네들 그리고 얘네들이 뭐가 가능하다는 거 투부정사가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놓으시고 준사역 동사 help 는 사실 좀 쉬워요 이제 하도 시험에 많이 나와서 눈여겨봐 주시긴 하시고 여기까지 하면 일과 마무리입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까지 이 일과 정리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숙제가 돼야 되고 단순히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전달하는 시기가 좀 이르다고 해서 시험 기간까지 다가왔을 때 까먹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국영수흡 국영수군 5 4 5 감사합니다.